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저는 PD수첩 진행하고 있는 서정훈 PD고요. 오늘은 PD수첩의 레전드이자 지금은 뉴스타파 PD로 계시는 최승호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기세가 갈수록 등등합니다. PD수첩은 앞으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승호 선배님께서 PD수첩과 함께 뉴스타파 PD수첩의 공동계획으로 4대강 얘기를 했는데 2011년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어쨌든 방금 시작이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인연이 좀 깊으시지 않아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4대강 사업의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꿈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선배님이 또 이명박 대통령이랑 4대강 뿐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로 직접 대면한 적도 있으시고 네. 대면한 적도 두 번 있죠. 제가 이제 4대강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던 적도 있고 수십 육 미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느냐. 4대강 수십 육 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회가 넘쳐가지고. 수십 육 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답변을 제대로 안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6미터 지시한 게 나중에 드러났죠. 그때 기억나는데 이제 퇴임하는 날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 주고 막 해서 그때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반갑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반갑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마 제 얼굴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지까지는 잘 못 이렇게 딱 고수 시점에 딱 생각나지는 않았던 어쨌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4대강 수십 육 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당황하셨는데 어쨌든 뭐 다음에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언제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도 이미 이제 해고됐던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공범자들이라는 언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가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 해고하고 언론에 대해서 탄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대통령께서 저기 저 언론을 저기 망친 파괴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딱 보고 제가 누군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본 순간 불편했겠네요. 알아보시고 제가 느낄 때는 살짝 웃는달까? 뭐 그런 또 왔구나라는 느낌? 근데 이제 그 뭐야 저 요즘 요즘 어디 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mbc에서 이제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고가 됐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차대강을 굉장히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는 느낌은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좀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막 운하식으로 사실은 하면서 완전히 강을 망가뜨린 건데 본인은 그게 강을 살리는 거라고 실제로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가로막힌 금강 하구.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녹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굽없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손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호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체적인 어떤 후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나는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서정민 피디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 저는 뭐 이게 괜찮습니다. 공공재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무슨 하수구 같은데도 가슴장아 신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녹조는 손만 담궜는데 너무 저도 끔찍해가지고.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통할 뻔했어요. 제가 그림은 안 나왔지만. 나는 4대강을 오랫동안 취재했지만. 그렇게 손을 이렇게 담궈본 적은 없는데. 우리 서정민 피디는 굉장히 영감한 것 같아요. 담궈보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파리가 막. 파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걸어다니는 정도의.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지면의 수면 레벨에서는 녹색이랑 녹색이 아닌 데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드론을 띄웠더니 한 방에 딱 보이더라고요. 완전 녹색으로 덮여있는. 여기가 이제 그 선배님께서 피디처업에서 처음으로 4대강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곳은 낙동강에 있는 강정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높이 11.5m의 대형 볼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나는 처음에는 이거 할 때 그래도 4대강 사업이 그래도 좀 뭐 좀 장점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지를 하면 할수록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고 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배후에는 대우나라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후나라는 이야기를 발견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있었던 국책사업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자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PD체업 영상으로 이렇게 12년이 지나서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얼굴이 훨씬 더 편해 보이세요. 그래요? 지금은 좀 부담이 덜어요. 이때가 더 힘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고뇌도 느껴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직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대통령이 하는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라서 진실을 말하면서도 너무 조직에 아주 큰 데미지가 오지 않을 정도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이었어요. 아 참 이거 이제 좀 딴 질문인데요. 선배님 그 카우보이 모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이렇게 일부러 선택한 아이템이신지? 아니 뭐 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저 제가 같이 사는 파트너 우리 저 아내가 정해주는 대로 저는 그냥 모자나 옷이나 뭐 다 그래요. 제가 선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아 참 이 이제 그 연꽃 장면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연꽃이라는 게 왜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아니면 거의 썩은 물 같은 데 담겨서 피는데 원래 연이라는 게 진흙에서 피는 꽃 불과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꽃이 있잖아요. 그만큼 낙동강 밑에 뻘이 많다는 얘기고요. 더러워졌다는 얘기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못이나 저수지 같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2009년에 그 선배님 그 피의첩 첫 사대관 방송에서 이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이명박 교통이 원하는 대로 사대관을 깊게 퍼고 볼을 세우면 물이 호수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실험으로 이제 예측하셨는데. 예측한 거죠. 그러나 수문을 막아서 물이 돌을 넘쳐 흐를 경우 모형 내 유속은 초당 3, 4mm로 8분의 1로 느려졌다. 거의 뭐 멈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멈춰 있는 것 같이. 지금 그 계산된 자료들에 의하면 일단 이 정도의 유속은 강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호수라고. 호수라고 얘기를.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동강이 이제 호수가 되는 거네요? 네. 12년 전 예측한 그대로 낙동강은 사실상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지금 그 유속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0.06m 퍼센트 정도예요. 6cm. 0cm. 강물이 흐름을 멈추자 녹조가 창궐합니다. 이제 실험으로 예측하고 나서 실제 낙동강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됐습니다. 이 12년 전에 예측이 현실이 됐을 때 이걸 눈으로 확인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때도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를 못했죠.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얘기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 수십 6m로 준서를 했던 곳인데 모래들이 다 들어와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6m로 낙동강을 준서를 했잖아요.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서를 했다고 하는데 홍수 예방을 하려면 6m로 이렇게 일관되게 쭉 준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런 4대강 특히 이제 수십 6m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의 거짓말을 한 방에 보여주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방사태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 내용은 외부의 압력으로 방송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4대강 문제를 다룬 MBC PD 수첩이 어젯밤 이사회 지시로 갑자기 불방됐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게 불방사태,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예측하셨어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운화라는 게 워낙 대운화, 4대강 사업은 대운화 사업이다 라는 것 자체 전제가 너무 당돌한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정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잘 안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정부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저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어떤 즐거운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더 알게 됐고 홍보 효과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긴 데다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사실 어려운 주제잖아요. 어려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청률이 낮기 마련인데 그때는 청와대가 도와주니까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죠. 전화 받으신가요? 아니 이제 뭐 이제 방송 못하는 걸로 그 MBC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MBC에 김재철 사장이 계셨을 때인데 김 사장이 본인이 이제 아마 이런 건 방송 못하겠다 하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이제 김 사장이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들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테이프 갖고 오라고 테이프를 갖고 오라고 같이 보자고 같이 보자고 같이 보고 거기서 이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좀 고쳐라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약간 불길한 미래 같은 게 혹시 그려지셨어요? 왜냐면 이후에 겪었던 고초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PD숍을 길게 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죠. 이듬해의 이제 2011년 초에 저를 이제 PD숍에서 방출을 하는 결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국장이 얘기했죠. 최승우 피디를 조금 쉬게 해줘야 된다. 최승우 피디를 쉬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말은 되게 따뜻했는데 고맙다고 했어야 되나? PD수첩 취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심 6m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은 돌을 설치하여 수단을 확보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송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때 불방까지 겪었던 그 사대강 수심 6m 대훈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명박 당시 통해 목적이 사실이었다는 게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감사원 감사가 두 번 있었는데 2013년에 한 감사원 감사 때는 대훈화를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이었다라는 거기까지 나왔고 2018년에는 우리가 방송했던 수심 6m를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심 6m를 지시했다라는 게 2018년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그 증언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의국 의원 김의국 의원께서 그 당시에 사대강살리기 기획단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기획단장으로서 이분은 정통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수심 6m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이. 대훈화를 한다는 그러한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찍어 누르니까 수심 6m를 해.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사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속여 대훈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사대강에는 커다란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녹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대강 현장에서 직접 담아온 건데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미 현장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나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녹조의 심각함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이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죽었던 거.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사대강 녹조 창궐한다는 뉴스 이런 것들은 워낙 몇 년째 봐와서 이게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독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독성 때문에 생물들이 죽는다는 거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금강에서 손 감고 나서 좀 많이 저도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준 교수님도 나중에 좀 걱정하더라고요. 여기 이노정 여기서 900ppb 나왔거든? 이 지금 몸 담근... 여기 여기서 900ppb 나왔는데 이승준 교수님이 나중에 내 인터뷰하는데 자기 나중에 900ppb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괜히 들어갔다면서 나중에 후회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시아노 박테리아 아니면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 더 하죠. 여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측정 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도 좀 지나고 알고 더워줄 건데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는 이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의. 4대 강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4대 강의 녹조가 좋아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지만 그 측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측정하느냐. 환경부의 지금 측정 방법뿐 아니라 측정을 하는 곳 자체가 그 지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녹조가 없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녹조 없는 곳에서 측정을 하면 녹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녹조가 없는 데서 재면은 녹조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환경부 공무원들한테 녹조가 없는 데서 재고 있잖아요. 그러면 녹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수치가 낮은 거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환경부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강정고령 측정지점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조류경부제라는 게 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취수장으로부터 무려 7km나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강한 복판에 강한 복판은 원래 녹조가 없어요. 물 흐름이 빠르고 이게 가장자리에 몰리잖아요. 가장자리에 몰리입니다. 원래 녹조라는 거는 가장자리가 물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체된 구간에서 원래 녹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강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래놓고 그런 낮은 수치를 가지고 아까 단장님이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가요?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또 당장 취수장이라는 게 강가에 있잖아요. 강가에서 이제 물 강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 정수해서 수돗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이 강 바로 앞을 측정하던지 아니면 취수장 안에 정수단계 직전의 물을 측정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정수단계 직전의 물은 측정하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정수장에서 해야 되는 몫이고 그 정수장에서 측정하는 건 공개되는 대터가 아닌 거죠. 국민들이 딱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잖아요. 넉덩어 녹조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굉장히 큰 스피커로 발표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국력이 봐요. 여기 지금 실수장 여기 있는데 배는 반대로 배는 지금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 엄청 엄청 멀리 올라가요. 전 이 씬이 뭐랄까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취수장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 저 댐 같은 데서는요. 전부 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에서 제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되게 돼 있는데 낙동강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독 낙동강만 낙동강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 묻고 싶은 거지. 물어보셨어요. 욕조를 뜨려고 해도 어려워. 거기는 내가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피해가기도 어려워. 욕조를 해롭다라고 하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풍경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쁜 놈 중에 한 분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서 나간다라는 갑자기 약간 선이 좀 진리